베리 몬스터 누구 소리지? 방금 돌아온 이랑 아니다! 아 이미 들어갔구나 다들 진짜 무서워하네 같이 가는 거죠? 같이 가면? 알겠슈, 알겠슈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왼쪽 무서워 아 나 심정은 어떡하지? 아 진짜 고파 아 진짜 진짜 싫어 아 싫어! 아 허리 아파요 And now you fall around I was going kind of used to being someone you love 아 진짜 무서워 뭐야! 뭐야! 아 뭐야 저거 진짜 싫어 아 왜 저거 흔들거리지? 아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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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의 미래 아 나 갈 거예요 아 아 진짜 아 아 아 아 아 고 고 고 아 아 알겠어 되게 트렌디한 귀신이 그니까 트렌디하다 이렇게 해야겠다 저거야 저거야 내 성형이 저거야 아 오케이 아이 그럴 줄 알았지롱 그럴 줄 알았지롱 그럴 줄 알았지롱 나올 줄 알았지롱 나올 줄 알았어 정말 가자 가자 뻔하다야 저기 정말 받았지롱 받았지롱 알았지롱 방금 야 야 야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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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안녕하세요 어 저 으악 갑작아 갑작아 여기 루카꺼라고 있거든요 이거를 가장 무섭게 해주셔야 돼 맞아요 우리꺼 이거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? 우리꺼 없는데 없어? 어 그러니까 어 제꺼 있어요 저 가져가도 돼요? 어 아니 안돼 왜요? 발성이 우와 발성이 우리보다 로라 네 로라 개인기 개인기? 개인기 개인기 맘에 드신 줄 알았어 맘에 드신 줄 알았어 오 오 감사합니다 예이 감사합니다 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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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혹시 그 루카 언니라고 여기 있거든요 네 조금 더 무섭게 해주세요 조금 더 무섭게 해주세요 맞아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절대 쉽게 주시면 안 돼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이런 타이트한 거 너무 싫어 맞아 소 타이트야 와 아 무서워 아 아 아 어떡해 아 아 오 뭐야 올라가줘 올라가십시오 오 오 와 어떡해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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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아니야 그냥 최대한 빨리 나가고 싶어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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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데 왼쪽도 있어? 아 오 오 와 근데 진짜 쇄 거ים 왼쪽도 있어? 네 사랑開始 맞아 사람인 걸 알아요 어 왼쪽 있어? 아니 bess være 그럼 우리는 왼쪽을 해야지 조심스럽게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니요 눈 아프시니까 아 사람 있었어 살려줘? 안돼요 이미 못 살립니다 물론 살립니다 저의 이름 있으세요? 이름 아 이름 있으신가 없으신가요? 죄송합니다 아 끈 아 끈 아 으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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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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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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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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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안아! 기억았어? 묻었었어. 아파. 진짜 무서워. 뭐야, 뭐야, 뭐야? 아, 너 사람이시죠? 아.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사람. 여기 저의 이름 가져갈 수 있을까요? 네? 애교 애교? 애교? 아 애교예요? 안녕하세요 저 화이타입니다 이름 주세요 맞아요 이름 저 안에 있죠 조건팬 빼주시고 그게 뭐야 할까? 머리가 찰랑찰랑 찰랑 찰랑 내 도로 엉덩이 살랑살랑살랑 흔들어! 에잇! 와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 이름들이 다시 뽑는 건가요? 근데 혹시 그 루카라는 언니 있는데요. 이거 루카 언니 거는 절대 주시면 안 돼요. 진짜 언니 깜짝 놀래켜주시고 막 개인기도 많이 시켜주시고 절대 주시면 안 돼요. 맞아요. 저희 루카 언니예요. 이 루카를 기억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갈게요. 안녕히 계세요. 챌린지. 아직 끝난 것 같아. 다행이다. 그런 거 별로 안 좋아. 웰컴! 웰컴바악! 발출 축하! 예스! 베이비 몬스터! 저희 잘 살아서 돌아올게요. 네. 뭐 살아서 돌아오긴 하겠지 뭐. 파이팅! 갈게요. 어... 근데 좀 들어가기 싫다. 아 아파. 오케이! 렛츠고! 아악! 아악! 싫어. 어때? 맞나? 네네네. 어머 잠깐만. 아... 저거 진짜 안 돼요. 저거 진짜 안 돼요. 아 진짜 싫어. 아 빨리! 아 빨리 좀 와봐. 아 싫어. 가자 빨리. 네 지켜줘. 알겠어. 우와... 자. 아 나 싫어. 아 이거 앞에서 몇 번을 끄는 거야? 아 진짜? 아따 진짜. 우와... 아 진짜! 아 진짜! 아 진짜! 언니! 아 진짜! 아 진짜! 진짜 무서워요. 아 저 이야기 안 할래요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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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아니 나도 무서운 구동 같으니까 빨리 와. 하하. 아 잠깐만 나 진짜. 제발. 우와. 언니 진짜 앞에는 가야 돼. 그래도 적어도. 언니 제발. 제발. 부탁해요. 저기까진 아무것도 없다니까. 아 진짜 무서워요. 아 저기까진 아무것도. 아 자 이렇게 가자.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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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괜찮아. 여기 여기 사람 아직 안 나와. 괜찮아 괜찮아. 언니 제발 나랑 같이 가죠 그냥. 무서워요. 먹긴 한데요. 괜찮아 괜찮아. 없어 지금. 무서워. 언니 저기까지만 가자. 어? 우리 가자. 괜찮아 언니. 똑같은 사람이야. 아 진짜 괜찮아. 거기 사람 있어요. 아 진짜 너무 무서워. 어 깜짝이야. 아 무서워요. 안녕하세요. 진짜 무서워요. 진짜 무서워요. 저 진짜 무서워요. 저 지켜주세요. 사 complained. 아스픅iyor. 놀호서. 아 besides iustm sono. 어디 가요? 아니 여기선 할 수 있어. 아 나오지 마요. 진짜. 진짜. 상ども along 들어가줘. Arsenal 아니야, 언니 괜찮아 괜찮아 언니 그러면 이렇게 뒤에 있어 아, 나 뒤에 있는 곳에서 ㅋㅋㅋㅋ genau critics 어어 sweater 어 잠깐만 깜짝아 어 저희 저희 이름 하람이 한솔주의 노래 불러줘 하람이 habram 혹시 노래 불러드리면 이름표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? 진짜요? 다이노소 다이노소 좀 좋아 하세요? 다이노소 좀 좋아 하세요? 오 되게 착하게 생겨 오빠 오빠 West 어때요? 루카 украї 저요? 어때요? 언니 애교 어떤 거 좋아하세요? Qenger compatible 혹시 그 루카 언니 라고 조금 더 무섭게 해주세요 절대 쉽게 주시면 돼 감사합니다 막 %w 저요? 아... 개급하실네 뭐 할까? 뭐 할까? 제가 이거 주시면 돼요? NO! 오! 애교 뿌잉뿌잉 할까? 왜 같이 하자 어, 왜 내가 해? 뿌잉뿌잉 치즈 김밥 치즈 김밥? 어? 좀 귀여웠다 이 새끼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얘기를 하면 괜찮네 와 진짜 무서워 사람이야? 아니야 여기도 사람이네 아 일단 일단 아 언니 나 왜 끌어내려 아 왜 나 들어갈래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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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들어가고 싶어 알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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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는데 아니 왜? 나 먼저 갈게 그냥 먼저 갈게 먼저 가도 되는데 네? 아 살려달라고 무서워요 왜냐하면 놀래키실 거잖아요 가고 싶은데 아 아 아 아 아 무서워 어디까지 가야되미 아 아 아 자 여기서 협상 타임 이름표 이름표 있겠다 이름표 어디 아 저기 뱀 안에 뱀 안에 저희 가져가도 돼요 개인기요? 개인기요? 팔 꺾는 거 보여드릴까요? 팔 꺾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해서 팔 언니도 귀신일수도 팔을 해보세요 이거 아무나 못해요 하고 해보세요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또 팔을 이렇게 어때요? 우와 역시 우리 애들 어디 있어 진짜 무서워 나 이게 여태급이야 그래? 아 진짜 미안해 나 때문에 아니야 진짜 안돼요 저 진짜 안돼요 가자 빨리 나 지켜줘 알겠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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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내가 먼저 가? 응 알겠어 갈 수 있던데 우와 깜짝아 봐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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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모형이야 여려받는 거야 잠깐만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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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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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겐 내겐 좋았어 근데 나름 또 근데 나는 으아악 아 진짜 언니들 나랑 나랑 이거 언니들 올 때 던질 사람 나나나 나랑 언니들 올 때 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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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아 아 아 너무 무서웠다 울었어? 아니지 안 울었어 근데 무서워 알겠어 그냥 계속 이제 이제 루크1이랑 하라오니까지 왔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다시 다시 할 겁니까?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맞아 이제 안 할 거예요 안 갈 거예요 베리몬스터 Ну setup 셉